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두찜의 신메뉴 스팸 부대찜닭 먹어볼게요 여러분 부대찌개와 찜닭이 만나면 어떤 맛일 것 같으세요?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맛있을지 맛없을지조차 감이 안 잡히길래 얼른 주문을 해봤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스팸 부대찜닭 특이하게 스펀지밥 포장에 담아줘서 왔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노란색 치즈와 스팸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색깔이 빨개서 그런지 비주얼은 일단 침이 추룩추룩하는 그런 비주얼인데요 냄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대찜닭만 주문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 대형 김말이와 납작만두도 함께 주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납작만두는 원래 이렇게 덩어리로 튀겨서 주는 게 맞겠죠? 플레이팅하려고 붙어있는 걸 떼다 보니까 겹쳐져 있던 부분은 튀겨지지 않은 게 비주얼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청양마요소스를 기본으로 제공해주던데 스팸을 청양마요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주는 거겠죠? 이것도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뭔가 애매한 듯하면서도 은근히 기대도 되는 스팸 부대찜닭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국물 먼저 잠깐만 나 이거 보통 맛 아니었나? 보통 맛인데 왜 이렇게 맵냐 이거? 보통 맛인데 신라면보다 맵습니다 이거 뭔맛이지? 이거? 잠깐만요? 이야! 알겠다! 알겠다!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이 야 이거 무슨 맛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닭볶음탕인가요? 하면은 또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부대찌개인가요? 하면은 부대찌개라고 하기에는 당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부대찌개 그런 느낌이 아예 없는 건 아닌 약간 그런 맛인데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닭볶음탕과 부대찌개를 섞은 맛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유추해 보실 수 있죠 아 두 개를 섞으면 맛있을까? 하하하하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새로운 걸 처음 먹으면 좀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납작만두 자체는 괜찮네요 근데 소스랑 찍어 먹었을 때 궁합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스팸 부대찜닭을 먹을 때는 튀김류를 아예 안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찍어 먹었을 때 뭔가 시너지가 없고 뭔가 계속 뭔가 애매해요 아 참 이거 소스 청양마요 소스를 주는데 이게 핵심 아닐까 혹시? 괜히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졌을까요? 왜 졌지 이거? 혹시 이거 왜 졌는지 이유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햄 하나 김치 닭고기까지 딱 이야 아이고 밥반찬이었구나 이거 맛있다 이게 밥이랑 먹으니까 어떤 맛이냐면 우리 찜닭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부대찌개랑 밥이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네만 그냥 이렇게 면 건져 먹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먹었을 때는 아 뭐지 이 어중간한 이 느낌은? 이라고 했는데 맛있고 맛있는 게 밥으로 오니까 맛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는 천상계의 맛이야 이런 것까진 아니거든요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오 맛있다 하면서 밥 한 두세 공기 순삭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부대찌개 찜닭을 드실 분들은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너무 맛있네 더 맛있네요 업그레이드 왜냐하면 가지고 milhões 오구 one 굿굿굿 오구 음 음! 참기름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참기름을 넣으니까 참기름 맛이 너무 세지고 아까 그... 부대와 찜닭이 섞여 맛있는 맛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도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비벼먹는 게 짝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두찜의 신메뉴 스팸 부대찜닭을 먹어봤는데요 가격이 27,800원에 저는 순살로 해서 29,800원이거든요 조금 가격대가 있는 느낌은 있는데 반마리에다가 부대찜개 따로 시켜서 드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뭐 다 번거로운 분들은 한 번쯤 그냥 드셔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부대찜닭 먹을 때 흰쌀밥만 준비하면 끝나지 아니면 그냥 찜닭에 부대찌개 준비해도 되고 그리고 저녁 Kathently AL depth 6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